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롱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좀 뭐냐?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토종 백신을 가지게 된 국가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좀 보니까 일단 뭐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면역력은 세고 화이자 모더나보다 안전하다 이런 자극적인 이슈가 좀 나오긴 했네요.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였죠. 요거를 좀 보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거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요거 보시고 그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HRB2019 입력을 하시면은 저희랑 연동이 될 거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세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나 무료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무료 추천 종목도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요청해 놓으시면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이 이벤트가 마지막 날입니다. 1년엔 150만 원 굉장히 좀 저렴하게 모시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7월 달에도 여러 가지 지수로 흔들 수 있는 이벤트들이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수가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 허브경제TV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릴 겁니다. 저희랑 같이 손잡고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라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자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하실 거 있으면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좋은 이슈들 좋은 키워드로 딱 만들어서 코로나 토종 백신 1호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면연력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은 80% 정도의 효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화이자 모더나보다 안전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플랫폼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 백신이 드디어 오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됐고 이제는 해외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카이코비언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품모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코로나19 백신 개발국을 합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늦긴 늦었죠. 늦긴 늦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제 뭐 코로나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데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다니는데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죠. 아직까지 이 코로나를 맞지 못한 인구가 수십억 명에 달한다.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1차, 2차, 3차까지 맞았던 사람들이 1, 2차는 거의 90%에 육박하고 3차까지 맞은 사람도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이 백신을 맞지 못한 저소득 국가의 국민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다. 그들은 더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뭐 영화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화이자 모더나보다 아무래도 상온이라든지 조금 낮은 온도에서 보관과 유통과 뭐 접종이 편리한 그리고 안정성까지 있는 그리고 너무 저급한 효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높고 화이자 모더나보다 살짝 낮은 그 정도의 중간치에 있는 효능을 가끔 가지고 있는 이 스카이코비언 더군다나 이게 빌게이츠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CPI랑 같이 연동이 돼서 그쪽에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 몇만원이라고 세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게 보는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정도에 몇천원짜리 그러니까 3천원, 5천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치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만원 언저리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가 되었던 화이자 모더나보다는 쌀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화이자 모더나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결과물을 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의 수요가 완전히 차단됐다 그거는 아니고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가 질병 등급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뭔가를 준다 그거는 아니겠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독감처럼 매년 맞아야 되는 백신이다라고 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나가야 되는데 물론 화이자 모더나 효능은 좋겠지만 조금 부작용도 있고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토종 백신이 있는데 화이자 모더나보다 효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안정적이고 싼 게 있다 라고 하면 굳이 우리나라가 2023년에 코로나 백신을 계약할 때 화이자 모더나로 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 랑 할까요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랑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있다 충분하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토종 백신 1호가 만들어졌던 거고 지금 다른 회사들은 백신을 만든다 치료제를 만든다 라고 덤볐다가 지친 거죠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하면 얘네가 독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절대 늦더라도 만든 건 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의미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토종 배신을 가졌다라는 자부심 아니면 그 기술력 이거를 만들었다라는 기술력 거기에 노하우까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WHO라든지 영국 미국 유럽 이런 쪽에서 승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치 쌓는 거 이런 것들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처음 겪는 것보다 몇 번 걷고 나갔던 이미 한 번 겪었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새로운 팬덤이 발생을 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어떠한 약이라든지 그 기준이 되는 부분이 없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코로나 백신이라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이용해서 다른 회사들보다 다른 기업들보다 다음 팬덤에게서 색다른 바이러스를 만들 때 조금 더 빠르게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물론 지금 당장에서는 이게 뭐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이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라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인정을 받게 됐고 그 인정된 부분이 상승하는 데 주가의 상승 모먼텀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신약 개발 능력을 좀 증명을 했습니다 계열불리 장애물은 없지만 아직까지 SK 간판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갑자기 또 어디로 떨어져 나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신약 개발 능력과 생산 능력을 동시에 입증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SK바사는요 아스타제네카 위탁 생산을 해갖고 작년까지 진행을 했고 올해에는 노바백스랑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맺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올해 약 2311억 정도 규모의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됐고 왔습니다 자체 개발한 스카코비언이 올해 3800억 정도의 매출이 올릴 것이다 라고 좀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 경우 올해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넘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3800억 정도의 매출 이미 1000억 정도는 우리나라 정부가 샀죠 우리나라 정부가 1000억 정도 투자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 위상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뭐 디스커버리 부회장의 운신의 폭도 좀 넓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나중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것은 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하거나 확장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1분기 기준 자산 총액이 총합이 3924억이었는데 1분기에 2조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SK디스커버리의 핵심 계열사를 부상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뭔가를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뭐 M&A를 진행을 하거나 파이프라는 늘리거나 기술력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사용할 수도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실제적으로 SK 쪽에서도 이제부터는 좀 많은 돈을 조단위의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M&A를 신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기다렸던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그게 통과가 되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임상 3상에 대한 재료는 소멸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봐서 그동안에 조마조마했던 부분은 해결이 되었고 이제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턴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라고까지만 아예 뭐 이해를 해주시면은 지금 자리에서 도망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은요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좀 나아주고 있죠 특히 뭐 상호펀드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게 재료소멸? 이런 식으로 관련해서 좀 문제가 물량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금액도 중요하겠지만은 외인들의 매수 매도 물량이 조금 중요한 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로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까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좀 붙겠죠 더 떨어진다 라는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붙을 거고 저라면은 저라면 이런 식으로 돌아나가는 거다 라는 곳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도망갈 자리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갖고 내가 한 번씩 물량을 쌓아가는 자리, 모아가는 자리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작년부터 끌고 왔던 커다란 이슈는 끝났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불안했던 그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였거든요 이거 통과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승의 이유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이미 여기서 끝났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후로는 다른 모먼텀을 만들어가면서 올라가겠죠 다른 모먼텀 같은 경우에는 뭐 M&A 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기술력의 확장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파이프라인도 만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여기서부터는 물량을 조금씩 모아간다 라고 한들 잘못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잘못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래TV 홈페이지 오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hrb 2019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친구 추가하신다면 저희한테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면 되세요 뭐 에스켓바이오사이언스에 숨겨져 있는 뭐 재료라든지 아니면 노출이 안 된 재료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나는 얼마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나 무료체험 한번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문의 남겨 놓으시면 다 안내해 드린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이 이벤트 마지막이에요 1년에 150만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모시고 있거든요 요건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좀 저희랑 연락을 먼저 하셨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7월 달에도 여러가지 해외 쪽에서 이벤트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상 이벤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요동칠 거예요 다시 한번 좀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될 건데 그런 흔들림 속에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 놓으시면 되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내일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